심지어 기본적으로 소콜지나 스콜지들보다 위장이 좋고 얘가 그 다음에 문제가 아마 지금 저분이 모르는게 있을텐데 그냥 위장막은 의미가 없고 사격시에 위장이 어디까지 줄어들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나름 소구경포라고 해야되나? 이제 그런걸 사용하니까 위장이 덜 줄어든단 말이에요 사격을 해도 아시겠습니까? 야 이렇게 던질수도 있구나 이건 또 뭐야 야 이렇게 깔끔하게 던질수가 있군 대단한데 그러니까 구경이 작은 포가 사격을 했을때 위장이 덜 줄어들어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거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아니 형 그거 맞아? 우리 형 어디가? 아니 왜 저러는건데 도대체? 이거 봐봐 벌써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4명이 죽었어 벌써 이게 아시아 공방의 문제점이야 이게 조기퇴근이 너무 많아 와 주포 맞았다고 이게? 이게 게임인가 이거 아아 싫어하냐 이거 아 보고있었네 역시 야 요즘 저게 그 워라벨인가 뭔가 그런건가 조기퇴근 아 저 프로젝트 짜증나네 어 지불해서 뽑았지 내 똥탱이야 어 빠졌나보다 안된다 안된다 저 프로젝트 아휴 쪼도기퇴근이야? 킬다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집어던지네 걸리네 이게 위장막 세팅이 크게 의미가 없나? 어차피 걸릴 거 걸리네 흐음 불편한데 뭔가 스콜즈는 또 언제 저기 들어왔지? 저 오공백만 없으면 어떻게 해볼 거 같은데 저 오공백이 진짜 뜬금포 포지션이 있거든요 얘가 지금 돌 뒤에 뭘 노리려고 저 포지션에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저 오공백만 없음 저 오공백만 없음 저 오공백만 없음 ㄹㄹㄹㄷ. 저 어디앗냐? 야.. 아직도 저기야? 좀 대단한데 얘는 좀 고폭탄 맛이 어때?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 고폭한테 맞았는데 반피 남았어 한발 나한테 각이 안나오면은 옆에 아군 얘한테 나올텐데 이상하네요 좀 그죠? 왠 철갑탄 이제 각주고 나올거 같애 50백만 없으면 딱 올라가서 스콜지 뒤치기하면 되는데 얘 때문에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그렇다고 50백을 직접 잡으러 가면은 이제 50백 클립이 감당이 안되기도 하고 야.. 진짜 신기한 포지션이다 이게 이해가 안된다니깐요 나는 이게 지금 50백을 타고 이 맵에서 왜 이 돌 뒤에 있냐고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거예요 고폭탄 맛이 어때? 정신이 좀 들어? 지금 이거 고폭 터지는거 봤죠 상대 체코 축 여깄거든 지금 young baby 어 안걸린다 방금은 안걸렸죠 위장막의 효과를 봤어 여기 있을텐데 여기 이런데 옮겼을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이제 쏴보면 돼 아무데나 안걸리죠? 그럼 여깄는거에요 여깄을 확률이 큰거죠 요동네 쓱 지나가볼까 이게 안걸린다고? 왜? 뭐지? 아 저 위에 옮겼네 저 돌 뒤에 비스니까 안걸리는구나 내가 고폭맛이 어때? 뭐지? 야이 씨발 나도 고폭맛을 가버렸는데? 아 옆에 치리한테 죽었어 아 마무리하자 옆구를 까고 있어가지고 뭐 빼박이긴 했죠 야 뭐해 둘다 지금 야 뭐해 둘다 지금 탱크가 하트코어 하네 불라 근데 몇발 들어갔나봐 3600딜인데 탱크가 하트코어 하네 불라 근데 몇발 들어갔나봐 3600딜인데 아까 그 프로젝트 맞은건가 이 탱크가 여러분이 보니까 어때요 좀 빡세 보이지 않나요 아 쓸만한거 같은데 똥이란 말이지 이게 아 답답하다 그니까 메타에 안맞는거야 이게 이게 지금 요즘 공방 아시아 메타에 안맞는거에요 이게 유럽이나 러시아 서버 같은 곳에서는 잘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아 서버는 우선 애들이 빨리 던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이제 실력이 안맞는 티어를 타는 유저들이 많아서 굉장히 한쪽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림이 많이 나오죠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던가 내가 뭘 한것도 없는데 또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져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아 서버가 다른 유럽이나 어셔 서버에 비하면은 이게 이제 공방 수준이 낮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러다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게임이 오래 안가 여러분이 느끼죠 그거는 막 뭐 게임좀 이제 해볼까 하는데 라인 쭉쭉 터져있잖아 라디오 끊기는 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탱크들이 왜 힘드냐면 고관통 고연사 바넬포 이런 애들은 게임이 길게 갈수록 좋아요 그러나 재미를 보니까 계속 포를 쏘면서 주기적으로 근데 게임이 짧으면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한방 데미지가 높은 애들 아니면은 클립 이런 애들이 재미를 많이 보겠죠 몇번 클립 한두번만 넘기면은 지금 많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바늘포가 힘들어지는 그림이 있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필요한게 있어요 옵션이 지금 내가 기동을 중상 위장을 중하 시야 중 탄속하 장갑하 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개정도가 상자가 들어가야되요 뭐 위장이 중상이야 그러면은 꽤나 가까이 가서 탄속이 느리더라도 재미를 볼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위장이 좋으면은 기동이 그냥 상이 아니라 중상이지만 좋은 위장을 이용해서 안 들키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좋은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뭔가 나사를 하나를 더 채워줘야되 사실 어 위장을 주던지 아니면은 탄속을 줘서 위장이 낮더라도 좀더 멀리서 사격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런식으로 만들던지 뭐 장갑주는건 좀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아니면은 한방 데미지를 더 올려주던가 백미리포긴 한데 뭐 한방 데미지를 좀 더 올려주던가 이제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 어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다 이제 캐리할 수 있는 상황 환경도 내가 적어놨는데 아군이 밀리는 상황 플러스 적군이 꼬라박 그 다음에 내가 이중숲을 끼고 300m정도 저격 이외에 400m가 아니냐면은 400m까지 가면은 탄속 때문에 맞추기 슬슬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한 300-400정도 근데 이 상황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안나와요 아군이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 아군이 순식간에 폭파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물리면서 내가 이제 똥을 치워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되는데 순간적으로 란이 멍 터져버리니까 이게 수습할 시간이 없는거에요 아시아 메타랑 굉장히 안맞는 탱크죠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세팅은 크게 두개인데 위장막이랑 쌍안경 세팅이 있어요 물론 장전기는 껴놓고 위장막 쌍안경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광학장비랑 이렇게 이렇게 배기장치 포상베개를 달아놨는데 배기장치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다 개량은 어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강화형 형가장치 시차조정 그 다음에 배출장비 정밀조정 어 사격후에 이제 그걸 낮춰줘요 위장률을 좋게 해주는거죠 큰 차이는 없을거에요 근데 이게 음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 그냥 음식 하나 더 빠른 느낌 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어 당연히 위장막 쌍안경이 정지시 위장이나 시야는 훨씬 좋죠 근데 이제 광학 배기도 기동시에도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위장이 배기장치를 달면은 광학이랑 그래서 좀 더 여러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는거죠 위장막 쌍안경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탱크가 그죠 그래서 공격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뭐 주도적으로 뭔가 해야되는 상황에서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광학 배기는 이제 정지시 위장이나 시야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문제가 지금 최대 시야가 안나오는데 전차장이 무전수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차장 스킬에 상황인식까지만 해줘도 최대 시야가 나와요 딱 445가 나올거에요 아마 상황인식까지만 해도 음식 먹으면 음식 먹고 하면은 전후에 음식 먹으면 상황인식 다 하면 445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광학 배기 세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거죠 정찰까지 찍으면 좋고 스킬이 더 높아져가지고 6스킬까지 가서 그래서 여러가지 세팅을 해볼 수 있을건데 타보니까 가장 하면 안되는 세팅이 터보예요 터보나 회전 이런거 이유가 뭐냐면 이 탱크가 엔진 추중비나 최고성력이나 후진이 구린게 아니에요 선의 속도도 그냥 평타를 쳐요 뭐가 아쉬운거냐면 이 친구는 궤도 성능이 별로에요 궤도 성능이 텍스 지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있는데 요거죠 요거 지형 저항성 해가지고 테린 레스티스탄스라고 되어있는거 있죠 이게 하드에선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시가지나 도로 잘 깔려진 데선 괜찮은데 그냥 일반 평지 지금 이런데죠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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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일반 평지에서는 좀 애매해 그 다음에 이 소프트 늪지 뭐 물가 아니면 늪지 그 후반도시 왼쪽에 그런 길 있잖아요 아무튼 진창 그런데서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나요 기동성이 보이죠 지금 선에 봐요 선에 선에 선의 능력만 봐도 이제 단단한 지형에서는 41 인데 그죠 초당 41도인데 미디움 지형 보통 지형에서 30으로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 소프트 지형 늪지 진창 21도죠 그래서 어 이 친구는 터보나 아니면 회전장치를 달아서 해결될 기동이 아니에요 이게 지형 저항성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 진짜 이거 나는 이 탱크에 기동을 올리고 싶어 하면은 이거죠 보조그라우저 달면 되죠 근데 이것도 크게 도움은 안될거다 그거에요 이해되죠 도움 안될거에요 별로 그나마 이거 지금 개량이 보면은 저거 보여요 강화형 형가장치 두번째거 보면은 모든 지형에서 속도 유지력 15% 저게 지형 저항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무조건 껴야 되는거에요 구축들이 차체 회전속도 마이너스 5%가 있지만 저게 있어도 지형에서 속도 유지력 15% 때문에 오히려 선회가 늘어요 어 해보면 압니다 이거지 봐봐요 보이나요? 오히려 초록색이 되죠 이거 보면 돼요 이거 이거는 그냥 카탈로그 스펙상의 선회 41이고 어 어 이걸 보면 돼요 밑에 이거 이펙티브 트래벌스 이거 보면 돼요 45까지 올라가죠 역으로 33, 24 요런식으로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된다 그 다음에 나는 아 궤도를 더 올려야된다 아까처럼 보조구로 사실 그거 말고 달게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탱크는 좀 손이 많이 간다 개인적으로 스킬도 높아야되고 어 손이 많이 간다 근데 이 탱크의 장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높은 앵벌력 어 일반탄 관통이 270이나 돼요 철갑탄으로 공격력은 250이고 이제 성작은 관통력 330 고폭탄이 좀 특이한데 관통력 100에 공격력 420이에요 보이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탄값이 다 엄청 싸 뭐 800원 600원 이래 성작은 좀 비싸요 잘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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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이 4.2초기 때문에 엄청난 앵벌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프리들만 박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음 그래서 사실 이런 나사 빠짐 몇 개의 단점들만 어떻게 극복을 하면은 꽤나 쓸만한 탱크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기본 스펙 자체는 괜찮아서 음 이게 여러가지 단점들 때문에 뻥 스펙처럼 보이는거지 기본 스펙 자체는 좋아가지고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거를 아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보시면은 장전수 스킬을 내가 적재함 강화랑 뭐 최후의 발악 이런걸 안 찍고 직관을 찍었잖아요 이유가 아까 그 고폭탄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철갑탄을 장전하고 있다가 어? 당장 내 눈앞에 진짜 고폭탄으로 관통하기 쉬운 애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 그러면 곧바로 3번 고폭탄으로 바꿔버리는거에요 1초뿐이 안 걸려요 직관 찍으면 바꾸는데 재장전이 4.2초라서 어 딱 1초 걸립니다 음 포탄 유형을 변경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직관은 필수라고 봐요 나는 이 탱크 그 다음에 포수는 요 스킬 죽음의 시선 고연사인 탱크들의 필수 스킬이죠 그 다음 뭐 조종수는 뭐 그냥 험지주파 그 다음에 선의 향상까지 찍으면 아까 그 답답한 기동성에 도움이 좀 될거에요 그래서 조종수 같은 경우는 험지주파 찍고 수리까지 찍으면 선의 향상 찍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소화나 안전운행 찍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음 정식 이름은 뭐 SHPTK TVP100인데 정식 이름이 기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TVP100 아무튼 구축전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텐데 여러분들이 의문점이나 궁금한게 있으면은 이제 물어보시면 거기서 답변을 해줄게요 또 요즘에 헬렐루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바빠요 월탱도 해야되지 컴블도 해야되지 원신도 하지 요즘에 원신도 하지 요즘에 또 틈템이 워십도 해야지 요즘 할게 너무 많아요 몸이 여러개면 좋겠는데 이럴때 쓰는 말이었나 저거 걸레짝이 됐는데 저거 자주포 여깄는데 지금 잡았다 어딜 자주포가 지금 이거 끝나고 볼게 뭐냐 저 자주포가 과연 한댈 맞았을까 두댈 맞았을까 거든요 이게 고폭탄 딜이 420이라 제대로 들어가면 한방이긴 하거든요 사실 살짝 보이는데 포각 다 돌아가 근데 부안각이 좀 아쉽지 이게 내림각이 6도에 위로 20도라 위로는 좀 괜찮은데 내리는게 좀 그래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23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좋아요용 09 적당 10 어필라 쏘우면 지금 죽는게 됐네 이 친구는 딜도 딜인데 관통이 좋다고 보면 돼요 270관통에 순수한 철갑탄 철갑탄에 각도 보정이 5도 있는건 알죠 여러분들 제 강의 영상을 봤으면 알겠죠 270관통 자체도 높은데 각도 보정 5도까지 있으면 엄청난거에요 사실 그리고 탄값이 굉장히 싸요 철갑탄이 800원 고폭탄이 600원대거든요 굉장히 싼겁니다 성작은 비싸 야 저거 뭐야 아니 저기있는데 안걸렸다고? 도대체 위장이 어떻게 되는거야? 도대체 위장이 어떻게 되는거야? 거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시 아 어디로 튀었냐 얘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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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위장막 싸움경 보다 아까 그 세팅 광학 배기가 훨씬 좋다는 거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어딜 방어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위장 상황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적을 소탕으로 가는 상황 그때는 광학 배기가 참 좋아요 지금 2300 딜에 4킬이거든요 이거 레이팅이 지금 2870 10 어 질포텐이 낮다보니까 쪼금만 딜해도 레이팅은 잘 뜨네 탱크가 참 특이해요 근데 딜 실력만 있으면은 아군 조카 플레이 해도 슈니컴 돼요 근데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거지 사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슈니컴이면은 고티어 쪽이 승률이 원래 더 잘 나오거든요 10티어로 갈수록 9티어나 그 친구 140 승률이 54%인걸 봐서는 저티어 슈니컴인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안나오는데 한번 쌍은경을 켜볼까 근데 중형라인 많이 갔네 아군도 지금 세팅기능 정지위장 50 초반이었던거 같은데 이 탱크 위장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 아까 적어놨는데 내가 그린판에다가 52다 52 52쯤 돼 이탈리아 구축도 나온다구요 클립에 포탑있는 이태리 구축 만약에 걔가 그 이태리 구축이라는게 이 체코 구축보다 위장이 좋잖아요 얘 그냥 관짝이에요 그대로 아 장갑형 구축이라고 겁나 또 특이한거 나오려나뻔 우리 헤비들 상대 헤비한테 그냥 뭐 체력 나눔 해주고 있었네 상대 헤비 다 풀피인데 아군 헤비 왜 반피야 이거 다 죄다 조졌는데 헤비라인 폭파가 보인다 지금 미래가 보이고 있어 중형라인이라도 이겨야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히치로 트일수도 있네 벌써 하나 퇴근 히치로 트일수도 있네 에밀2가 그래도 버틸수 있나? 아 개소리 들어오네 폭폭 맛이 어때? 폭폭 맛이 어때? 안전의 숫자 계속해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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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produit 야 그래도 병호가 잘 버틴 것 같다 터질 것 같았는데 잘 버텼어요 아군들이 오 타냈고 나갔다 드디어 상대 개솔 날린 게 좀 컸던 것 같다 그쵸? 개수를 못잡았으면 게임 이상해졌을 것 같은데 어디가 이씨 뭐야 씨 맞고 튕겼는데 오케이 한입만 줘 한입만 줘 고폭 먹어 고폭 이게 일반탄들이 250인데 고폭이 420이나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개솔 쏠 때도 옆구리에 고폭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 좋아요 경치 1등 고폭탄 관통력은 100mm예요 철갑탄 관통은 270mm 성형 자격탄 관통은 330mm 관통 자체는 다 좋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직관을 찍어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아까 설명을 한 번 했지만 그래야 1초만에 탄을 바꿀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철갑탄을 장전 중인데 오 존나 물장이 갑자기 나타났어 때릴 수 있는 애가 그럼 바로 고폭탄으로 바꾸고 쏘는 거야 철갑탄을 쏘는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perhaps 아무도 úsica 한글자막 by 한효정